고대 세계에서 보면 아테네 역병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이전에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도시 국가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알렉산더에 의해서 대제국화되는 헬린틈 시대로 넘어가는 전기가 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전에 있던 아테네가 몰락을 하고 마케도니아가 다시 세력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는 다들 잘 아시는 유명한 14세기의 패스트의 유행이 있죠. 중세가 몰락하고 르네상스, 근대가 오게 되는 중요한 계기.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한 1918년 1차 대전이 끝나던 시기이죠. 그래서 과거의 기록들을 보면 항상 전쟁, 기근, 전염병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1차 대전 끝에 이런 큰 전염병이 유행했다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죠. 전쟁이라는 게 군인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은 시기이지 않습니까. 사실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군인들이 유럽으로 가면서 전파가 시작됐고 그리고 유럽 전선에서 군인들의 이동이 심하니까 전파가 되고 그리고 전쟁 상황이라는 게 보건 위생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고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쉽게 그런 전염병들이 유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5천만이면 지금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5천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 인구가 없어졌다고 물론 전 세계적인 규모이긴 하지만 1918년에 유행을 해서 유럽을 통해서 유럽에서 시작이 돼서 시베리아 거쳐서 남만철도를 따라서 북쪽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918년 9월경에 서울에 첫 환자가 발생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세브란스의 세균학 교수로 와있던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스페인 독감 상황에 대한 논문을 작성해서 미국 학술지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베리아 거쳐서 남만철도를 통해서 서울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전국으로 퍼졌다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10만 명 단위의 희생이 있었다. 전염병을 잘 관리했다는 게 단순히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회 시스템 전체가 다 동원이 돼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전염병을 관리를 잘했다는 것은 한국 사회 시스템이 상당히 잘 작동하고 있고 특히 시스템이라는 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굉장히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도 가지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국가다, 안전한 나라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 자체가 실은 굉장히 큰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자산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과거의 실패에서 그거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라 그것도 일종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과거에 똑같은 경험을 해도 거기서 경험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얻는 사회가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얻지 못하는 사회가 있는 것처럼 실패의 경험들을 잘 복귀를 해서 추후에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도시가 되면 결국은 위생 문제가 대두가 되고 위생 문제라는 게 결국 전염병으로 드러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수도 시스템들을 갖추는 게 도시 발전이나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하수도 시스템들을 대대적으로 협충하고 가꾸면서 어떤 위생적인 도시, 위생 도시 이런 명성을 얻게 되면서 19세기 중반 이후에 파리가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그런 도시고 유럽의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전염병에 강한 도시, 전염병에 강한 문명, 전염병에 강한 국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전염병에 강하다는 것뿐 아니라 어떤 새로운 문명이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의외로 그렇게 많은 자원을 투여하지 않더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보통 패스트가 유행한 게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소위 패스트를 매개하는 그런 설치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접촉을 안 했다는 거죠. 그건 무슨 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전해왔던 어떤 그런 민간 상식처럼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외부인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그런 상식들을 무시하고 다 이제 그런 것들을 깨고 그냥 다 이제 하니까 그 고리들이 이제 깨져서 퍼지거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염병의 유행이나 이런 걸 예방하는 게 대단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물론 갖추면 좋지만 그게 없더라도 어떤 일상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간단한 어떤 생활 수칙을 통해서도 사실은 막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번 COVID-19 사태 같은 경우도 그냥 마스크 때문에 어떤 그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부분들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들이 이제 점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마스크 뭐 그렇게 큰 비용 드는 장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물론 뭐 이게 그 전염병마다 경우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떤 그런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든지 뭐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